경남 함안 7혼면에 소재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왔습니다. 송양원 목사님 생가정경입니다. 송양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양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양원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시고 계시니 너무 조정 попадれない forms paragesse! 송양원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енноام 목사님에게 공연을 내 registry odd명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